잠헌 10장 잠헌 10장 잠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밀어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하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와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밀어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타는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충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인이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삶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삶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헤어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하를 경애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하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오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폐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 어느덧 souvenir은ohl 악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